네, 이 시간에는 우리 별장의 별솔금속의 대리님 모시고 기업소개 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별솔금속은 경상남도 의령에서 동과 동합금 튜브를 만들고 있는 공상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고요. 그리고 최근에 그리핀을 코팅해서 열 발열 효율을 10% 내지 30% 정도 올린 신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무한 발전을 지원드리고요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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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